히든아이가 찾은 범죄의 규칙. 범인은 네모로 돌아온다. 위험천만합니다, 지금. 앞길을 막혀 그러니까 피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 이유가 뭐냐고 묻지 마. 왜냐고 묻지 마. 바짝바짝 얘기도 없이. 아주 위험천만한데. 여기, 자, 진입해. 여기. 갱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기는 어려운 이런 합의입니다. 히든아이가 최초로 단독 공개합니다. 것이 민에 의지 중인 규칙으로 연구하고iah 은행을 보식도록 감사합니다.